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겨울에 본격적으로 덜어버리는 것 같애 건강하게 유시하셔야 되고요. 늘 건강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시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은 좀 조정을 했죠. 전체적으로 기관은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오늘도 하면서 외국인들 오늘 한번 못 가요. 오늘 18일이죠.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나쁘지는 않고 코스닥은 양쪽이 다 샀습니다. 거래량은 별로 터지질 않았지만 지수가 약부압으로 다 마감했어요. 그래서 오늘 신고가 냈다 내려왔죠. 미국 시장은 미국 중 무역전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짐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올라갔죠. 지금 다우전스 신고가에 나스닥 신고가 그다음에 S&P 신고가, 반도체까지 신고가 전부 신고가입니다. 우리만 지금 그다음에 오늘 또 재미있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12월에 빨리 만나자 합의를 끝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저기 대북 스웨지들이 좀 움직였죠. 부산산업이라든지 그쵸? 또 대아티아이라든지 현대로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은 많이는 못 올라갔지만 현대엘리베이터 그쵸?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다른 옷장사는 제가 잘 보지를 않았고 좋은 사람들이라든지 이거는 다 개성공단 수혜지들죠. 저는 뭐 그 다음에 뭐 또 신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저는 뭐 돈을 잘 못 버는 기업들은 저의 추천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부산산업은 실적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갭상석으로 나갔죠. 자 그런 것들을 들고 가시고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돌파를 했지만 하이닉스는 양봉으로 끝났고요. 양봉이 아니라 300원이 올라서 끝났죠. 삼성전자는 오르지 못하고 떨어졌지만 신고가를 한번 돌파했던 적이 있죠. IT 두 종목은 역시 미국의 지금 필라델비아 반도체가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망이 있다는 생각이 돼서 IT 종목들이 더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바닥에서 이제 종목들이 유니테스트라든지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유진테크라든지 올라가면서 심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걸 찍고 왔거든요. 역시 실적이 굉장히 스마트폰 갤럭시 S10 갤럭시 S 폴더볼폰 갤럭시 노트 10 이렇게 해서 상당히 실적이 좋고요. 또 하나가 인도에서 적합한 수혜가 커지고 있는 것이 지금 샤오미가 인도 적합폰의 1등 점유율인데요. 우리나라 갤럭시 A와 갤럭시 M이 또 이렇게 지금 적합폰으로다가 카메라가 뒷면이 3개씩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이것이 아마 어디 중국을 누를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 뉴스를 봤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지금 2위인데요. 1위 했다가 밀렸지만 어쨌든 다시 또 이 적합폰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수혜지로다가 카메라가 삼성전자가 이제 가장 2개를 했죠.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노다라 의상이 우리나라 무역법을 하고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거꾸로 웃으면서 당신네들 카메라가 전부다 와서 자세히 보면서 다 일제 카메라 아니냐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를 더 났죠. 삼성전자는 재빠르게 이제 카메라의 성능으로서는 이제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로 미국 일본의 니콘이라든지 이런 카메라 회사들이 지금 실적 부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것은 삼성테크 토이넷은 빨리 사업을 접고 잽싸게 움직였던 것이 스마트폰 카메라 종목들입니다. 따라서 이미지 센서도 1억 800만 화소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에 일본은 아직도 과거 1985년도에 영광에 젖어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잘 살펴보면 이렇게 해서 일본이 이번에 재미있는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동안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아우성 쳤던 일본이 1년에 보러가는 양이 보통 무역 적 흑자가 200억 달러가 됐더라고요. 올해는 역대 체제로 1월부터 10월까지 영업이익 적자 아니 무역 대 일본 무역 수지가 적자가 우리가 18일 기준으로 해서 163억 6천 6백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206억 1천 거의 200억 이 넘는 그래서 매년 이렇게 많이 200억 달러를 이상을 벌고 왔던 일본이 이번에 참 엄청난 좋은 일을 벌여서 수출 기재를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나라 무역 적자를 갖다가 많이 감소하게 만드는 일조를 해준 게 아니냐 어쨌든 다른 나라로 수입이 더 되고 수출이 더 되면서 이제 좋아지기를 희망해보면서 일본인들이 자기 발등을 찍은 게 아닌가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이라고 그러나요 분야의 강력한 강화 대책이 성공하면서 우리 정부가 대일무역 적자 흐름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엄청나게 한국에서 노다지를 캐가던 일본이 바보 같은 짓을 했죠 맥주 불매 운동으로서 역시 하이트 진로 신고 가령 이번에도 상당히 실적이 어닝 서프라지 났죠 이런 것들이 일본 스스로가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겁니다 하이트 진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아쉬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어쨌든 이 위기를 극복해서 더 좋은 길로 지난번에 또 FWTO 대한 규제 WTO 제소에 대한 일본이 제스처를 쓰기 위해서 16일 날 토요일 날 애칭가스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납품한다는 뉴스 때문에 오늘 후성이라든지 솔브레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떨어졌습니다만 어쨌든 납품다기보다는 어쨌든 우리 기억으로서는 또 다른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주는 계기를 마련해준 게 아닌가 상당히 나쁘게 중장기적으로는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일본은 상당히 우리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자기네가 반사적 이익을 누릴 것 같지만 더 큰 손실을 잇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스마트폰 수혜가 인도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스마트폰 공장 두 개를 철수하면서 인도에 가고 베트남에 집중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자 그러면 앞으로도 더 희망이 있게 되는 종목들이 뭘까요 역시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수혜주들이 오늘도 강력하게 나갔죠 옥토론택이 역시 정거점을 돌파하면서 그동안 조정을 무색할 정도로 갑자기 급등해졌고요 자 MC넥스도 올랐고요 그쵸 파트론 그쵸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는 다시 반등의 기회를 마련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서 여러분은 어떤 걸 잘 들고 가실지 굉장히 어떤 거든 상관없죠 그쵸 자 카메라 종목들이 반등을 강하게 하면서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나머지는 뭐 전체적으로 실적 개선주들만이 강하게 올라간 게 아닌가 그래서 보면 역시 음식료에서는 전부 다 힘을 못 쓸 때 삼양식품은 워닝서프라즈 가면서 계속해서 신국가 행진을 가기 위해서 가고요 바이오 종목은 역시 한올바이오가 반등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역시 알테오젠이 상당히 잘 나갔습니다 그쵸 신국가기 직전에 있어서 상당히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매수해서 간다 그러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쵸 거기다가 이제 또 강하게 지금 올라간 것이 쓰레기업체죠 마이앤텍이 신국가를 계속 내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역사적 고점을 지금 넘어갔죠 역사적 고점이 지금 얼마죠 9,480원인데 음봉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넘어갔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하나씩 보면서 지금 주도주를 뭔지 IT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주도주로 가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매수해서 갔을 때 큰 수익을 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라 생각을 많이 의미하는 투자자는 수익이 더 커진다 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고요 차세대 먹거리는 제가 끊임없이 역시 2차전지이기 때문에 삼성 SDI가 나쁜가요 또 오늘도 정고점 돌파하는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이 들고 갈 때 큰 수익이 나는 것이고 더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위주로다가 여러분이 매수해서 간다면 그저 더 큰 수익으로 갈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또 시장이 만약에 중국과의 관계가 잘 서명이 돼서 간다면 아마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가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주도주 가는 종목들은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매수해서 간다면 여러분의 수익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실적 개선돼서 임상에 너무 쫓아당기지 말고요 실적 개선돼서 가는 기업들을 매수해서 가면 여러분이 더 좋은 수익으로 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잘 대응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같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네이버가 선정위와 합작하면서 네이버도 나갔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역시 신고가를 낸 종목은 역시 카카오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고가를 오늘도 멋지게 내서 수익이 점점 커졌습니다 전문가님 더 살까요 여기서 추천 나갈 때는 안 사고요 그렇죠 계속 추천 나갔습니다 추천 나갈 때는 안 사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사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죠 자 추세전환하면서 나갈 때 틀림없이 사야 되는데 이때는 못 삽니다 그렇죠 이때 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신고가를 내면서 멋지게 나가는데 아쉬워하는 거예요 이제 더 사고 싶다고 참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은 별코 바람직하지 않죠 자 이런 것은 언제나 추세전환 나고 나가고 이어질 때 여러분이 추가 매수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시장은 상승장으로 갈 가능성이 점점 커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수에 너무 연련하기보다는 좋은 종목이 시장 상승할 때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용해서 이번 장에 정말 부자되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종목은 오늘도 강한 상승을 이어졌으니까 시장이 하락해도 불구하고 더 나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강력하게 들고 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짧게나마 여러분이 시장의 종목이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 또 그 종목을 매수해서 얼마나 잘 들고 갈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잘 보유한다면 수익은 극대화 전략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고등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해주시면 저한테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자 여러분이 또 공부가 부족한 사람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아파하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부실 종목도 나중에 좋은 일이 벌어진다 좋은 일이 벌어지기면서도 사도 여러분은 늦지 않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부실 종목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그런 투자자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는 좋은 종목을 꾸준히 들고 가서 부자되는 길은 역시 실적이 개선돼서 갈 때에 그 기업이 주도주로 가고 멀리 멀리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열대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수익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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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